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우선 과거의 데이터를 준비하고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의 모양을 만들고요.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델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 그림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그 결과물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텐서플러 JS의 홈페이지를 보면 모델을 이용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미 존재하는 남이 만든 모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따라서 머신러닝을 이용하려고 할 때 일단은 남이 만든 모델을 찾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남이 만든 모델이 좀 마음에 안 들 때 그것을 수정해서 나의 피로에 맞게 개선한 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자바스크립트와 텐서플러 JS를 이용해서 직접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은 남들에 의해서 사용될 수도 있겠죠. 우리 수업은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모델을 사용해서 실행해 보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가능성을 손끝에 갖게 될 것입니다. 남의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본 후에는 나의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기존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은 남의 모델을 사용하는 법과 나의 모델을 만드는 법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고 후속 수업에서 살펴보려고요. 우리 수업의 방향성을 대충 아시겠죠? 시작합시다.